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상기입니다. 3월 학평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충격받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대 모든 모의고사에서요. 제가 아는 이제 15년 동안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30번 밑줄 낱말 있죠. 이게 오답 1등을 한 것도 처음이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정답률이 20% 이하로 나온 것도 이건 처음이에요. 아니 찍어도 오지선다니까 20%가 넘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률 19%가 나온 3월 30번 문제 제가 이거 이제 문제풀을 좀 해드릴 텐데요. 문제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국어는요. 키워드 잡으면서 읽죠. 근데 영어는 왜 안 하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국어는 질문이 기니까 키워드를 처음부터 잡으면서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끊어 읽고 묶어 읽습니다. 자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구문독해는요. 사실 고1 때 끝났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이건 빨리 끝내신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돼요. 키워드 잡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예시로 만약에 탐이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다음에 탐슨의 형이자 줄리의 남동생인 마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자 이게 만약에 영어로 써있으면요. 이거 한 3줄에서 4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도 압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마이클은 시인이다 해요. 이 간단한 말을 수식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읽을 땐 배운 적이 없어도 걸러집니다. 수식어가. 근데 영어를 읽을 때 이렇게 끊어주고 묶어주면 수식어가 뼈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강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읽고 나서 붕 뜨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게 문장 문장을 끊어 읽고 묶고 있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해석의 정의에 대해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걸 내가 이해해야 해석인데 학생들이 끊어주고 묶어주는 구문도 깨를 해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뼈어대와 수식을 구분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키워드를 잡으면서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난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휘문제 문제풀을 할 건데요. 이겁니다. 어휘문제라는 게 단순히 단어 밑줄 하나가 위아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글 하나 있는 주제가 하나거든요. 무조건 줄거리를 따라가야 돼요. 줄거리상 말 그대로 줄거리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뭡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시요. 줄거리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모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끊어 읽고 묶어있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키워드는 어떻게 잡느냐? 진짜 쉽습니다. 아니 우리 중1 때부터요. 여러분들 1, 2, 3, 4, 5, 0씩 괜히 배운 거 아니에요? 1, 2, 3, 4, 5, 0씩 있죠? 그거 우리 중1 때부터 배웠을 때 솔직히 이유도 없이 외웠죠? 아 이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이거 내가 외워요? 그러니까 주호동사만 되는 거 뭐 1형식, 주호동사 목적 있으면 3형식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문장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을 배운 이유는요. 뼈대를 잡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머지는 수시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줄거리 잡을 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잊죠? 물론 나도 문제 풀 때 S, V, O 이런 거 안 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이게 문장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시호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겨요. 이거는 전 세계 언어의 공통점이거든요. 육합원칙입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과, 그 뼈대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있죠? 물론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합원칙인데 육합원칙만 들어가면 내가 이 문장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는 수시호구예요. 그러면 각각의 문장을 뭐뭐는 뭐뭐다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으면서 여섯 문장, 수동 보통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여섯 개 문장을 쭉 이어가는 게 하나의 줄거리란 말이에요. 어휘라고 하는 문제가 무슨 독특하게 뭐 위아래 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줄거리상 적절하지 않은 거 그라나잉 주제가 하나인데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시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풀 겁니다. 음영치료가 들어가 있죠? 약간 흐리게 나온 건 수시호구 파트예요.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줄거리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빕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이제 저랑 이제 보통의 경우에 어 본 수업이 할 때는 저는 야 어휘문제는 소재와 결론 먼저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어 그냥 제가 줄거리 잡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언제 그러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들어가야 돼? 지난 자 몇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에 뭐는 우리는 뭐다 배운다 뭐를 우리는 많은 걸 배웠다는 거다. 자 어디 삶에 대해서 자 어디로부터 지혜 누구 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든 우리가 노인들 또는 어르신들로부터 자 그 지혜로부터 삶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좀 잠깐만 써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는 거 하나 할게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A가 아니라 B다가 나오면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게 A의 B예요. B만 요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하면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B거든요. 그러니까 A는 속된 말로 쓰레기 파트예요. 한 번 읽고 머리에서 기억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지혜로부터 삶에 대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는 아 뭐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자 근데 영어에서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이에요. 주호 동사는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받는 메시지 대다수가 자 어디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삶을 살지 좋은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받는 메시지의 대부분이 유래합니다. 잠깐만 나 대 이 법비가 나오면 한 번 쭉 읽긴 해. 야 그거는 할머니의 긴 경험 세계의 경험이 근데 이건 무조건 맞는 거 알지? 근데 오늘날이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로부터 배웠어. 근데 오늘날에는 할머니로부터가 아니라 자 이거 맞다는 거 확인했고요. 기억하지 마세요. 어디서 유래했냐면 자 메시지에 많은 것이 광고를 하는 임원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아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이거 광고하는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힘 뺍니다. 수식 오고 우리한테 제품을 팔고자 하는 한 번 입고 넘기는 겁니다. 아 이게 줄거리구나. 지금은 광고주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거구나. 그 다음 문제 언제? 만약 우리가 자 뭐뭐다? 만족하면 어디? 만약에 우리가 삶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느끼지 않아 자 볼링은 꾸미는 말이야. 불타오르는 말이야. 빼고 읽으세요. 뭐를? 우리는 욕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삶에 만족을 하면 욕망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욕망 어떠한 것도 구입할 욕망 같은 게 없습니다. 야 삶이 만족스러워. 그럼 사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부전적 의미. 맞죠? 사람이 삶에 만족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살 게 없어. 그럼 경제는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경제가 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학생들이 왜 틀려오는지는 알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요. 역접도 있죠. 반대말. 근데 뭐도 있죠? 강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뒤가 반대말에 플러스 바이온스가 반대말도 나올 때도 있지만 더 많지만 예를 들어 볼게. 너희 열심히 공부해온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 너희들 열심히 공부한 건 알아. 하지만 우리 8개월만 더 열심히 하자. 이게 반대말이니? 열심히 공부했다며. 공부 열심히 하자며.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강조에 그러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역접 앞뒤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강조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요거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볼게요. 그러나 다시 위에 삶의 만족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물건 살 욕망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져. 근데 언제? 만약에 우리가 만족스러워. 그리고 어떠한 거? 자 제품이 어떠한 것?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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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후치식입니다. 우리가 산 제품 어떠한 것도 만약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 제품 어떠한 것이 동사 실제로 꾸미는 말입니다. 전달한다면 뭐를 야 그 약속했던 지속적인 꾸미는 말인가 빼낸단 말이야. 만족감 충족감을 우리가 불만족스러웠는데 내가 산 제품이 나한테 만족감을 전달한다면 그러면 차후에 판매 수출이 이게 인테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해보자. 만약에 법만 있으면 이게 만약에 라이크와이즈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둘 다 가능해요.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왜 찍어놓는지는 아는데 이거 하나 있고 하나가 땅 차이거든요. 그러나만 있으면 역접도 가능하고 강조도 가능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말 해볼게요. 그는 잘생겼다. 그래서 예쁜 여자친구도 있지. 마찬가지로 아 그녀도 예쁘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친구 있지. 뭐니? 앞뒤가 플러스 플러스가 같단 말이야. 마찬가지로야.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볼까? 야 걔는 진짜 연락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갔어. 마찬가지로 너도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 뭐냐면 마찬가지로 힌트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연결하라고 하는 게 위아래 관계를 알려주는 말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면 어 위에가 마이너스네. 그럼 밑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네. 아 이거 강조해 보시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위에 다시 봅니다. 여기서만 다시 볼게요. 제가 틀린 파트 이제 부분 다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에 만약에 우리가 삶에 만족을 해. 그래서 욕망을 느끼질 않아. 우리가 어떤 걸 살 욕망이 없어. 그럼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어. 아무도 안 사니까 물건을. 근데 우리가 삶에 불만족스러웠는데 어 내가 산 제품이 나한테 만족감을 줘. 그러면 판매 수치가 마찬가지로 판매 수치도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런 거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 그럼 더 이상 안 사도 되잖아. 끝난 거잖아. 그래서 뭐 하필요해? 계속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욕망을 자극해라. 이제 그게 쭉 나오는 스토리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반대말이니까 벗은 역접이니까 어 위에가 마이너스 있는 플러스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벗은 역접이 아니라 강조에 그러나구나.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체 줄거리 다시 한 답은 나왔지만 제가 전체 줄거리 잡는 거 다시 한 번 볼게요. 수식으로 다 빼고요.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란 말이에요.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걸 배웠다. 삶에 대한 많은 거를 어르신들의 지혜로부터 오늘날에는 메시지 대부분 어느 메시지 우리가 받는 메시지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가 어디서 유래했어? 기억하지 마. 나대의 법비는 버트로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광고 이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욕망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걸 구입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삶에 불만족스러웠어. 근데 우리가 산 제품 어떤 게 전달을 해. 뭐를 만족감 충족감을 전달하면 그럼 차후의 판매 또한 마찬가지로 감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 뭐는 우리는 존재해요. 우린 있어요. 어디에 우린 안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안개 메시지라는 안개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메시지냐 동사각에서 설계된 네 참고로 평백하게 꿈이 말이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끔 설계된 메시지 안개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아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구나. 이 메시지가 헝구가 놀랍지 않게 수식 오고 우리의 행동은 뭐다 변한다. 어디 방식 속에 그 의도된 방식에서 과거 문사는 동사각에서 돌아가니까 과거 문사 현재 문사는 동사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의도된 방식에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만약 네가 얘들아 어쩌고 투 동사원형 나오면 야 느끼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 느낀다는 얘기예요. 어쩌고 투 동사원형 나오면요. 줄을 잡을 때 어쩌고 투 동사원형 동사원형 해석적 동사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 네가 느낀다면 자 만약 네가 느껴 열등하다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왜 때문에 너의 노란 누런 이빨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너는 뭐다 뛰어간다. 어디 약구로 뛰어가지 않겠냐 열등감을 줘서 약국가게 만든단 말이야 킥배 끝 수식어구 편하게 뒤에 있는 거예요 미백제 몰라도 푸네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수식어구니까 다음 문장 푸조 연구 부족합니다 왓세오 모르면 어떻습니까 꾸며주는 말인데 이게 어느 와대보의 강조 표현이거든요 꾸며주는 말은 원래부터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의 부족 어떤 연구냐 연관시키는 치아의 색과 만족감을 관련된 어떠한 연구는 절대로 동사적해서 언급된 적도 없다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뺐냐면 선생님 왜요 이거 안 해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동사는 분사구민이라고 하거든요 분사자리는 수식어구에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수식어구는 주어동사에는 주절의 의미를 도와주는 거지 전체 줄거리는 원래부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낸다 우리 사람에 많은 걸 사느라고 별표 있지 필요 용품을 사느라고 보내고 느낀다 그리고 느껴요 불만족스럽다고 자 발견하지 못한 거에 만족감을 광고에 힘 얘기하는 거야 광고에서 계속 자극을 하니 야 만족해도 경제는 무너져 근데 불만족했다가 물건 사서 만족되면 그럼 나중에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뭐야 계속 자극하지 않냐 잡종물을 빼고 줄거리를 따라가야 돼요 문장을 읽을 때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거 이거 안 되는 학생들은 지금 정말 한 달 두 달 이내 빨리 끝내셔야 돼요 이건 사실 고1 때 끝났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고2 고3부터 뭐예요 전체 줄거리를 잡는 연습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는요 해설이라는 거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게 아닙니다 필자의 의도대로 글을 따라가는 게 해석이에요 이 연습만 되면 지금은 얘가 19%짜리지만 빈칸이든 뭐든 진짜 푸대장 없고요 꼭 제 해설가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물학평 해설가기 올렸으니까 보시고 아 줄거리 이렇게 잡으면서 있는 거구나 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풀이를 하나 간만에 했는데요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철저히 공부하면 분명히 원하는 성적 올라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게 학생들 저희 Q&A 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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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